네 잠깐 끊겼습니다 네 이거 2편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이 관계로 한 판 더 아 안돼요 그런 것도 사람 없으세요 알았어요 그럼 이대로 지금 우리 이제 갈수록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아이씨 기념 때문에 야 빨리 좀 끝내자 으아 나 어떻게 버텨 이거 못 버텨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